엄마, 아빠 아휴, 이 새끼들. 이거 다 잘라야 되는데, 이거. 그렇잖아. 요즘 넘치는 게 실업자의 청량이야. 황상기 어르신이 오셨었는데요. 공연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.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연극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주셔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적자의 허덕이면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나의 용기, 너의 의미, 삼성을 바꾸자! 삼성을 바꾸자! 힘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우리를 위한 내 인의 노래입니다. 투쟁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조용한 노래하며. 월드컵이 시작을 했습니다. 동지들. 우리가 주인공인 작품을 보시고 어떤 그게 여지가 되고 그게 씨앗이 돼서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 그게 큰 희망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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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